부산 참여연대는 공무원들의 예산 자료 바꿔치기 행태를 고발한 부산 MBC 보도와 관련해 시 공무원들이 의원실에 무단으로 들어가 자료를 바꾸는 것은 예산 심사 부실 우려와 함께 윤리적으로 법적으로 문제 소지가 많다고 비판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오탈자 수정을 위한 관행이라는 부산시의 해명도 납득하기 어렵고 시의회 개회 이후 공무원들의 준비 부족이 계속 문제로 지적되어 온 만큼 재발 방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